조류의 인플루엔자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유입된 바이러스는 인체 감염으로 중국에선 이미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이러다 제2의 메르스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는 8개의 유전자형이 있는데 H5N6형도 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H5N6형 4건을 분석한 결과 H4N2형에 가깝게 변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5N6에 감염된 예상 조류가 시베리아, 즉 중국 북동부 지역의 번식지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도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변종 바이러스는 어떤 전파력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기에 인체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H5N6형 AI로 인해 최근 3년간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변이 과정에서 전파력과 병원성이 더 강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염성이 높아진다든지 혹은 폐사율이 높아지는, 즉 독성이 강해지는 바이러스로 변이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병관리본부는 이 시료를 넘겨받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개 시군, 36곳의 농가에서 131만 5천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당국은 가금류 직접 종사자에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분류의 외부 반출도 금지했지만, 예전에 비해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두선 김지원입니다.